안녕하세요. 구르미네에요. 오늘은 좀 시원칼칼하게 해가지고 감자탕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찬으로는 단무지 먹을게요. 앞에 엄마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서 조금 머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먹어. 응. 아, 머리를 좀. 아, 먼저 먹어. 해야지. 아니, 너 먹어. 구르미네 같이 주지 마. 구르마, 팔구름 같이 주지 말래요. 아니, 추워. 추워? 다시 줄래. 다시 줄래. 김치를 좀 먼저 자를까? 그래. 김치를 이렇게 가닥지로 해가지고 넣었어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김치를 이렇게 마세요. 국물. 짜증나. 근데 구르미 뭐 주워 먹었어? 어? 뭐 주워 먹어. 왜? 콧등이 빨간데? 아까 엄마가 이거 감자탕 한번 쏟아가지고. 저기 어디 덜어놨다고. 데잉크만 갖고 부산 먹으면. 다 봤어. 진짜? 감자탕이랑 소금 먹어야 돼. 음. 맛을 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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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으흐흑. 으흐흑. 으흑. 으흑. 저리나야? 하흑. 말하지. 이 감자가 아니라 이 감자라고. 하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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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고 이 뼈가 감자 뼈에요 그걸 말하래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물지 않나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난 쩔이라 다 연령대볼까? 몰라 쩔이라 그 통계도 안 나와 아 진짜? 이 뼈가 남탈 맛있다 안 먹어 고기도 야들야들하니 잘 익었네 고구마 손은 안 넣었어? 넣었어 조금만 써줘 아 여기선 안 넣었어 고구마 손은 안 먹었어 고구마 손은 안 먹었어 이거 고구마 손은 안 먹어 그래도 한 개 더 맛있봐 홍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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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 oding 고사리인 줄 알았네. 오빠는? 거기보다 여기 형님이 만든 게 낫냐고? 응. 형이 치유서 만든 게 더 맛있지? 아 남겨줄게 너한테. 아재는 왜 여기서 만든 게 맛있어? 헤헤. 어? 웃어주고. 구름이 너는 이거 주면 난리나. 우스 나왔을 때? 뭐 줬는데? 새롱. 그거 빨리 먹는가봐. 구름이야? 얘에다가 구워지. 빨리 달라고. 물 달려. 됐어? 물로 갔다. 물로 갔다 달려. 달라고. 별로 없는 데 조금만 해? 난 먹는 거 아니야. 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을까? 오늘 같이 이걸로 끝이야 이제. 끝일 일이야. 응? 할머니가 있는데 끝일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지는 너무 아쉬울 거 아니야. 감자 먹어봐. 감자. 지금 먹어야 맛있어. 감자. 맛있다. 간다. 지금 먹어야 포근포근할게. 다 먹거든요. 내 뜻대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을래? 혼자 먹어야 맛있다. 곰돌이 저의 먹어오러워. 아무거다. 아는 갈라. 여드레. 음 맛있네 상하자 바나나 다 걸치고 먹어야지 어우 맛있네 음 너무나 음 너무나 맛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멀어 아인아 만나기엔 너무 멀어 음 너무나 어 아리맛치 음 맛있다 감자 하나 먹어봐 진짜 맛있지 음 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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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인아 맛있다 아 뭐지? 나 뼈 타고 그냥 삼겼나? 네 재밌는 거 같은데? 아무리 맛있어도 잘 먹어 물을 많이 먹어 아빠? 아빠 아빠 아 가리 끝나 소리가 좀 나네 이거 내 병원 가야 된다고 나 또 먹을 때 뭐예요 안 가도 된다며 자연치유하게 냅더라며 일상에 없으면 아유 시원하다 오늘 묘어 개발이 바뀌었네요 오늘 시원하네 소란다 소란다 애기들은 치료 잘해야 돼 끝까지 아 월요일에 가야겠어 이틀째 아 이문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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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더 땋아야지 나도 매워 오기가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굳이 고기도 빠있어, 괜찮아. 비싸서 그런지. 음, 빠졌네? 응, 내가 아까 뺐어. 아니, 네가 아까 걸었는데 빠졌네? 못 더 걸었는데? 여기. 여기? 응. 근데 왜 빠졌지? 여기. 담내도 하나도 안 먹으면 맛있어. 네가 그렇잖아. 원래 담내를 안 내야 돼. 괜찮다. 응. 깜짝아. 엄마, 왜 그래? 응. 땀난다. 응. 땀난다. 근데 이런 건 좀 땀 빨빨 흘리면서 먹어야 맛있는 건가? 나는 시원한 게 얼큰데도 뜨겁게 먹어야지. 딱 쏠라니까 쏠라니까 쏠라니까. 배가 궁금해. 듣는다. 너무 맛있어. 영원한 게. 고추냉이는 가락처리에 걸쳐먹는 게 맛있어 찢어가지고 하면 썰어버리지만 별로 맛있어 쭉쭉 찢어먹어 야, 회장님인 줄 알겠어 아린아 발 살짝 탁 상에 돌려놓고 이제 뭐하는 거죠 아까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은 뒤가 섭섭년이 아까 편하게 하고 볼란 같아 진짜 맛있다 밥틀이 안 두개 덜고 점점 빨개져 안에 안 빨갠데 굴란다 없어 밥틀이 안 두개 덜고 고마워 밥 먹으면 잘 먹었어 뭐라고? 냄새나는 거 같아 내년 이말때는 아비도 같이 먹겠지? 매워서 먹지 소화했는데 제가 발라낼 수 있어 그래도 맵지 근데 매운 거 잘 먹으면 하더라도 먹어 너무 맛있어 허리 허리 과자 하나 줘 뭐죠? 과자 과자를 끓여서 쫄깃쫄깃쫄깃 줘 오래 주지 으음 다시 와 에잇 그럽고 싶어졌지? 이거 안심웠지? 응 왜? 난 약간 좀 싱겋는 것 같아요 네 사유리는 싱겁게 먹었는데 그냥 하자고 그랬어 근데 안신거? 부수도 안 먹었어 아니야? 부수도 안 먹었어 아니야? 저 아리 혼나야겠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친구 이거 공돌이 다른 버전으로 해갖고 샀다는데 그래? 어 나방에서 그냥 하자 그냥 다이끼리도 끝났어 거기서 사면 그냥 그냥 풍종으로 해 맞아 저 이끄라도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내 나라를 못 느끼고 다이체스 큰걸로 다이체준 돼 교실이 위거도 되더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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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할아버지 보고 웃으라고 자꾸 개인기 하는 거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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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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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닭감방 먹었어 오빠? 어? 닭감방. 응 다 먹었어. 원희도 잘 드셔? 응. 근데 아버지는 몇 개 드시고 안 드시던데? 그걸로 몇 개 없어. 그래도. 그래? 일반. 아니 아버지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더 안 드신 거 같아. 4시에 가셨거든. 응. 맛있게 드시려고 자자 했는데. 아버지보다 드시면은 아마 다른 거 잘 못 드실 거예요. 응. 사장님 닭감방 먹고 싶다고요? 그거 얼마야? 평생에? 6천 원. 비싸다. 싼 건 아니야. 비싼 건. 근데 술 먹을 일하고 치면 또 비싼 건 아니야 저렇게. 비싸지. 뭐 두껍지만. 튀김 안 두꺼워. 비싸다. 비싸다. 아 뭐 이 사람아. 애기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차량 여기까지 하고 나서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니 오늘 안 해줘? 안녕. 안녕 안녕.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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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ie... 간다. 그렇죠